안녕하세요! 이게 가지러요 오늘의 굴러가 열심히 먹을 걸 좋아해요 너무 맛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의 굴러가 되었고 양념은 정말 맛있었어요 양념이 정말 맛있었어요 양념이 더 맛있어 양념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양념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양념이 더 맛있어서 양념이 더 맛있었어요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